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두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핑퐁핑퐁 알려드리는 순서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이다 아니면 내가 이거 매수하고 싶다 아니면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서 저희에게 함께 내용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에는 톰과 제리 두 분의 절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유창희 대표님이 백신 접종 인증을 플렉스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제가 맞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좀 인증을 할 테니까요. 정태근 팀장님은 아직도 계획이 없으시죠? 네, 없어요. 네, 안 맞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빨빨리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쌍용 CNE 그리고 기아 AP 시스템, 하이브, CS 윈드 이렇게 5가지 종목 골라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을 볼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롯데 관광개발, ITCN, 만도,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분들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궁금한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쌍용 C&E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시멘트 회사죠. 상당히 높은 점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기사 뉴스 하단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어떤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분야가 쇼티지 현상인 것 같아요. 공사 현장에 철근이 없고 시멘트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 상태가 장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재고량이 한 5, 60만 톤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정 재고량이 한 150만 톤에서 2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재고량의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지난 겨울에 별로 춥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리는 것인데 그러면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시멘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죠. 지금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며칠 상승을 했는데 저는 쌍용 C&E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안 좋았을 때 업황이 안 좋을 때 대규모 투자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 가격이 좀 오른다라면 실적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멘트주 중에서는 덜 올라왔다. 그러면 앞으로 한 번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업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의 경기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늘 올라가는데 그중에서도 쌍용 C&E는 좀 덜 올라가 있다. 앞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우주항공, 캠코아 아이어로스페이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올 초 상승 이후에 올 초의 상승이 나오고 나은 이후에 한 세 달간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항공주도 그렇고 AP 위성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캠코아 아이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다고 말씀 안 드리더라도 미국 쪽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돈만 누나, 캐시우도 누나가 있다는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다시 한 번 우주항공 테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달 탐사했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베이조스 같은 경우도 우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 다시 한 번 우주항공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협정 같은 경우는 미사일 개발보다는 아무래도 한국형 발사체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미사일 관련 중들보다는 아무래도 우주항공 쪽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주 타이밍인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캠코아이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우주항공 테마들이 다시 한 번 매주 타이밍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코아이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선과 21선이 골든크루스가 나고 난 이후에 올선 위에서 완만한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완만하게 우상향, 올선을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더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기대해보게 된다면 한 번 선침해하고 난 이후에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코아이어로스페이스를 잘 살펴보자.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캠코아에어로스페이스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는 기아를 선정했습니다. 기아요? 네,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점유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연말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까 제가 시멘트 얘기하면서 쇼티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도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쇼티지 이슈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가동했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인기가 있으니까 쇼티지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것이지 인기가 없으면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넘쳐 흐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현대기아차에 인기가 많다. 이것은 충분히 전 실적으로 반영을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매세가 유입되는 것도 그러한 부분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최근 6월달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저는 충분히 6월, 7월달까지의 추가적인 추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인기가 있다. 이게 연말까지 그리고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 약진이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게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기아까지 확인해왔고요. 다음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어쨌든 미국에서 여행 경보 조치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항공지원제 여행주가 강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유창희 대표님도 카지노 관련해서 파라데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롯데 관광 개발. 롯데 관광 개발이요? 그래서 지금 제주의 드림타워를 오픈을 하게 되면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필 지금 오픈을 한다는 건 코로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기는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도 유입이 될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정말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서치한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국에 오픈을 한다는 건 하반기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일단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어쨌든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또 마찬가지로 카지노 업종들의 매출도 극복으로 성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시아시피 한한령 이전에 카지노 업체 중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갔었거든요. VIP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인 관광객만 들어오게 되면 파다이스뿐만 아니라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매출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일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차차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롯데 관광개발 제주의 드림타워를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오히려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방하고 나서를 기대하는 걸까요? 롯데 관광개발 과연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AP 시스템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김은수님이 AP 시스템의 전망과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약간 우려감들은 상존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도체 자체가 부족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또 반도체 업황을 조금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인데 그러면 이것은 투자를 증가시키면 또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업황 사이클은 계속 상승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AP 시스템이 그러한 부분들 반도체 장비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게 LCD 가격입니다. LCD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60인치가 거의 300불 가까이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LCD 가격이 너무 싸서 올라올 때는 OLED보다 LCD 생산을 증가시키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다면 빨리 OLED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빨리. 그래서 대형 OLED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투자가 지연됐던 것들이 올 하반기 정도 내년이면 풀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AP 시스템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주가 흐름도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기업은 5월 달에 많이 올랐다가 또 큰 조준이 나왔지만 약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같이 하는 업체들 혹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은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AP 시스템 한 3만 3천 원, 3만 4천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은수님이 목표가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3만 3천 원, 4천 원 선까지는 지켜보자 3만 3천 원, 3만 4천 원 선까지입니다. 지켜보자라는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IT센을 세 번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서 디딸아페가 계셔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시키어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백신 여권 이런 부분들, 모바일 공무원증 해서 계속해서 일단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 보안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 보안 쪽으로 보게 되면 블록체인의 분산 증명 방식을 계속해서 채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운시키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CBDC 모의 테스트를 일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액 결정형부터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 선정 공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 요청서에 대한 자문을 삼성 SS가 전담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력 사업자로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S와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틀 앞에 모의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 수혜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의 어떤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시장에서 IT센이라는 정보를 찾은 것 같습니다. IT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삼성 SDS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으로 한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을 구축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력들 때문에 삼성 SDS가 한국은행에 CBDC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함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안관리사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덜 오른 종목, 새로 올라갈 종목을 찾으신다면 IT센터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CBDC,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살펴볼 수 있는 IT센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종목 보시다가 내가 궁금한 게 더 있다, 더 알고 싶다, 목표가도, 매수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하이브를 선정해봤습니다. 하이브요? 엔터주들에 대해서의 관심은 이미 나왔습니다. SM, YG 엔터테인먼트, JF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하이브는 좀 못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엔터주들이 올라갔었던 것은 하반기에 더 어떤 기대감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자체가 없는 것이 백신의 기대감으로 공연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또 이런 문화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류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BTS 신곡 상당히 역시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군 입대 이슈도 있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BTS의 어떤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확장을 많이 했고 이런 것이 이제 좀 저는 연말이나 내년이 되면 먼저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 상당히 좀 주가가 싼 편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상당히 강한 매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못 올라갔을 때 좀 분할로 한번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엔터 3사들이 잘 가고 있는데 하이브가 뭐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때 한번 담아보자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정태균 팀장님의 종목도 이어갈까요?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완성차보다 그냥 부품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동차? 네. 일단은 현대기아차가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소를 하게 되면서 아산공장 이제 공제에 들어갔고 앞으로 자동차 생산을 좀 해나갈 건데 차량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됐던 피해가 현대기아차가 가장 최소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 현대기아차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부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도를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에 전기차이든 차량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슈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7,500달러 정도 돈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차량 구매 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들, 테슬라라든지 GM, 포드, 리베앙 같은 이런 업체들 수혜가 되는데 이쪽 업체들 쪽으로도 현재 만도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차량에 대한 생산 재개 그리고 완성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완성차를 줄여 나가겠지만 전기차가 또 대세가 되고 수소차가 대세가 될 것인데 그 자동차 구매인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거기에 어떤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하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차량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어떤 차량 점유율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전기차 앞으로 기대가는 업체들 쪽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도 현재 우상행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와 상당히 조금 주가름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부품주도 보신다면 만도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기아를 가지고 오셨더니 정태근 팀장님 만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슷하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수익을 더 줄 수 있을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유창희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 살펴봐야 되는데 CS윈드죠. CS윈드인데 또 이제 노금숙님께서 CS윈드의 목표가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알려주셨네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다 하락하고 있네요. 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원자들이 갑자기 부각이 돼서 그렇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탄소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래서 좀 이슈가 될 수 있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산, 들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 풍력타워 공장을 좀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매출도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서의 CS 윈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CS 윈드가 미국 쪽 시장이 좀 약했는데 이런 것도 또 보완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비록 오늘 다섯 번째 종목도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9만 원, 9만 5천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9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그 자기가 돌파된다면 저는 새로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좀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섯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CS 윈드까지 노금숙 님이 알려주신 질문 주신 것까지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거죠? 네, 마지막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 이제 자동차로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동차를 밀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부품 관련해서 만두를 말씀드렸고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현대차그룹이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글로벌 쪽에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쪽에서 상당히 어떤 선구자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수소차에서 나왔던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앞으로는 로봇이라든지 도시만공, UAM 쪽으로도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미국 현지 법인에다가 8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투자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자율주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보통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다른 것 없이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원천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수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맞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로봇 산업 쪽에서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 로봇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원천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대로 예를 들게 되면 완성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플랫폼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과 같은 시스템 전반적인 개발은 현대차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현대모비스, 거기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현대 오토웨어가, 현대 오포웨어, 죄송합니다. 현대 오토웨어의 합병이 된 현대 오토로웨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라구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니까 혀가 꼬셨는데 얼굴 빨개지셨네. 일단은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0가지 종목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이 5가지 종목, 유창희 대표님이 5가지 종목 알려주셨는데 민용불사조님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타이밍을 보고 있으니까 유창희 대표님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라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스타학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규명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